아, 추울 것 같아. 하지만 누군가의 관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내가 다 알 거야. 여명 아니야? 설마 여명이? 아니야, 여명은 아니야.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 시별 앞에 난 서 있는 것 같아. 다 알게라고 느끼는 순간도 네 맘을 가질 수 없잖아. 듣고 싶은 너를 기다려달란 말 조금씩 네게 마음을 여지는 나의 숨은 괜찮으니까 나의 마지막 사랑이라며 나의 마지막 사랑이라며 자, 이제 신집사원은 가미를 벗고 얼굴을 보여주고 이번엔 바로 보여주고 이번엔 바로 한국을 사랑하는 중국 출신 방금의 사랑이라며 자, 이제 신집사원은 가미를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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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신이cza원을 암을 벗고 수산vol원으로 출발할 거야 내게 마음을 열어주는 나의 슬픈 괜찮아 내가 너의 마지막 사랑이라면 내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